안녕하세요 게이 왕입니다. 제가 오늘을 그냥 뭐. 제가 중요할 거예요.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그걸 봤는데요. 루키님. 저도 같이 방금 찍셔. 루키님이 제 친구거든요. 왜 이렇게 렉걸리지. 루키님이 제 친구인데. 어 사람 같이 놀지. 제가 그러고서 안 찍어요. 왜 갖고 제가 좀. 기분이 그렇게 삐진 건 아니라 기분이 안 좋거든요. 일단 그렇고요. 지금 컴퓨터에 지금 컴퓨터를 렉걸리는 상태라서 이렇게 계속 죽습니다. 전 어떡해요 모르겠어요. 제 클라셋을 보여주겠어요. 전 렉걸려도 알 수 있어요. 렉걸려도 알 수 있어요. 우호! 우호흐우 다 안 먹어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달리다가 나타나는 말이죠? 이렇게 아 안 돼 저 이거 엄청 못해요 1등가 그랬잖아요 저 이제 최악 저의 기본자수 5천이었잖아요 저의 기본자수 2천도 안 돼요 완전 못하죠 왜 이렇게 못하게 되었을까요 웃지마 다시 1등을 찍어보는 1등 콘텐츠 저거 요즘은 혼자 방송 찍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습니다 외로워요 왠지 많아야지 이렇게 시끄럽긴 하지만 재밌고 그랬지 않나요 그것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끄러워갖고 어지럽게 했지만 솔직히 그냥 혼자 이렇게 따분 따분하게 하는 것 뿐이야 난 그게 더 낫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감사한 거는 제가 0.15.6 링크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댓글을 올린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구독도 안 해줬어요 저 지금 짜증나서 그거 그때 올리는 영상에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짜증 나거든요 제가 내일 제가 오늘 제가 오늘 마인크래프트 0.15.6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했죠 만약에 TV 루키님이라고 보고 그걸 깔을 수는 있지만 그걸 또 배포하지 마세요 무단 배포할 시 신고합니다 이거 무단 배포하면 신고합니다 아셨죠? 아셨죠? 제가 여기시고 좀 눌러주시고 밑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걸 눌러주시면 이제부터 새로운 버전 나올 때마다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드릴 건데요 TV 루키님 특히 그리고 어 그 또 누구였더라 이름이 너무 오래전에서 기억도 안 나네 뭐지? 김수연TV 아 이수연TV 수연 그 수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수연은 아니고요 또 이수연TV랑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크리퍼 그리고 아 그리고 또 뭐였더라 일단은 이수불래 일단은 제가 아는 다 저 아시죠? 저 아시죠? 당연히 게임하기라고 하면 다 알아요 저 게임하기를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걸로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배포하면 안 되는데 배포할 시 신고 감옥 처형하게 됩니다 처형은 아니고 감옥 생활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린애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엄마가 받쳐요 엄마 아빠가 근데 어차피 저도 무단 배포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제작자 아 그거 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되긴 되는디 다시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이미 근데 다 물어봤지 마 댓글로 일단은 제 클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자 그러면 이제 아시죠? 저가 BJ잖아요 아 BJ 아니에요 저 BJ라고 생각해요 저 BJ잖아요 그래갖고 그 좀비 고등학교에서 제 스킨을 또 따로 만들어 주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? 두 번째 영상이 올라올 때네 아 올라올 때네 제 스킨을 끼고 오겠습니다 그럼 막판을 가죠 저는 근데 BJ라서 그거 아시죠? 뽐뽐뽐뽐 싸이클 클럽에 있는 게 가운데 서 있는 그거 뭐지 맥스 개가 마음에 띄는데 걔를 좀 더 멋있게 해주겠죠? 그러면 이거 해봤고요 클럽 065.6 그럼요 뿅!